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란 얘기를 좀 하자면 이란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구요 국회부 장관인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했대요 이란 오늘 사망자가 77명인데 너무 많은거 아니야? 그리고 이란이 얘기를 한게 초반에 이란이 초반에 늦게 대응한게 뭐라 해야할까 여행산업인가? 그런것 때문에 되게 늦게 대응을 했대요 거기 영향이 가니까 그것때문에 늦게 대응을 했는데 아무튼 지금 이란이 심각하죠 심각해 유럽에는 마스크 가격이 100배가 올랐대요 마스크가 그래프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한국에 확 치고 올라오는게 보이죠? 그죠? 자 일단 23일부터 초반에는 싱가포르이 제일 많다가 일본 많아지고 많아지고 그러다가 한국이 아주 쭉 쭉 이러다가 이제 이태리랑 이란이 지금 점점 따라오고 있는 이 그래프인데 참 이게 바이러스 성장이 아니라 GDP 성장이 얼마나 좋을까 여기 봐봐요 여기 있잖아 이탈리 이탈리 자가 푸비안 상장 100배 런 공부인쇼 이탈리아는 가격이 보편적으로 100배가 올랐는데도 공급이 못 따라간다 이런 나라들이랑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비교해보면 지금 일 터진 이후에 대처는 한국이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막 줄을 쓰고 있고 아까 봤잖아요 코스트코 앞에 줄 긴 거 그걸 뭘 사기 위해서든 그리고 마스크를 사러 갔는데 어 마스크 가격이 무슨 어 막 진짜 100배 올라가지고 막 몇천원 하는 게 몇십만원이야 그러면 진짜 기분이 어떻겠어요 진짜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는 와 이건 뭐 진짜 살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런 정말 회의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죠 와 이 나라가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이런 생각 느낄 수 있잖아 그래도 지금 한국은 온 국민한테 이게 전달을 하려고 지금 계속 뭔가가 노력하고 있고 지금 잡고 있잖아요 최소한 아 나라가 나를 버렸구나 라는 느낌은 안 들잖아 한국에서는 솔직히 이런 뭐 다른 유럽 이런 데 나라 가가지고 와 질병이 돌아 나 마스크 사야지 하고 마스크 사러 갔는데 마스크 막 한 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못 사는 가격이야 그러면 와 이건 진짜 나라가 포기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한국은 지금 잘 대처하고 있어 일 터진 후의 대처는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뭐 많은 분들이 뭐 뭐 그럴 수 있어 정부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는 미국이랑 일본이랑 저쪽 유럽이랑 뭐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정말 잘한 거였으면 처음부터 그냥 아예 확 끊어버렸어야지 1월 말에 늦어도 1월 말에는 모든 걸 다 결단 내려버리고 끊어버렸어야지 하지만 뭐 어차피 여기까지 왔잖아 일 다 터지고 다 확산되고 하지만 일 터진 후의 대처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 여러분 북한은 그러니까 그 그 스톤지 기자에 따르면 저는 그 채널을 가끔씩 봐요 왜냐하면 어 여기저기 소식들이 별야별 소식들이 많아 그 스톤지 기자의 얘기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이런 거 그러니까 경리를 뭐냐 중국에서 왔나봐 중국에서 왔는데 경리를 시켰대 그러니까 경리를 강제로 경리한 게 아니라 약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신분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자가격리 공고를 했대 집에서 나오지 마라 근데 그 사람이 집에 있다가 답답했나봐 거기 뭐 어디 목욕탕인가 가서 목욕을 했대 음 그걸 알고 난 후에는 가서 바로 그냥 사형을 거기서 바로 그냥 쏴 죽여버렸다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지금 일본도 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는데 마스크 마스크 40개가 들어간 마스크가 일본에 얼마에 팔리냐면 한국 돈으로 180만원에 팔린다네 40개 마스크가 들어간 게 일본에 20만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그냥 대략 계산하면 200만원이죠 20만엔에 팔린다네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물론 뭐 이게 모든 가격이 다 이렇지 않겠지만 이게 올라왔어요 NHK에서 나온 건데 어 이거 마스크 가격 20만엔 40개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한 매당 5천엔 5천엔이면 5만원 마스크 한 개당 5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대요 NHK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랑 비교를 하자면 한국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거야 나라에서 신경을 쓰잖아 어떻게 해서든 마스크 신경을 그나마 좀 쓰고 있잖아 하지만 대만이 초반에 대처한 거랑 비교하면 한국은 좀 뭐라 해야 될까 많이 많이 못했다 이거지 대만은 24일날부터 마스크 수출 금지 딱 때려버리고 마스크가 부족할 걸 대비해가지고 마스크 생산량 증가 지금 하루에 마스크 생산량 천만장 할 수 있대요 대만 천만장인데 대만 인구 몇 명이에요 2400만명 마스크 대란 일어날 일이 없지 여러분들 비하 단어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방역 계속 들어갑니다 매너 채팅 하세요 말을 할 거면 사람 말을 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블랙 당하고 나한테 쪽지 보내가지고 블랙 풀어달라 이런 소리 하지마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없어 나한테는 두 번 기회가 없어 블랙 당하면 죽을 때까지 내 방송 볼 생각하지마 난 블랙은 풀 줄도 모르고 블랙 푸는 거기 들어가 본 적도 없어 풀 생각이 없거든 나는 아 여러분들 중국에 오늘 또 큰 기사 중에 한 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난 그렇게 이거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어 아직도 뭐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진짜 애들이 제정신인지 아니면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감기 같은 거다 건강한 사람은 모르고도 그냥 지나간다 마스크 쓰지 마라 이런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이걸 정말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봤거든 중국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 근데 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일본도 그렇고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쪽으로 가보면 근데 그래요 뭐 이렇게 따지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감기 계열이라면서 그쪽이라면서 그렇다고 그걸 감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감기 때문에 막 수천 명이 죽어나가진 않잖아 짧은 시간 안에 어? 감기 때문에 한 가족이 17일 안에 다 죽진 않잖아 어? 그리고 감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서는요 제가 이거 기사를 계속 얘기해 주는데 일단 의사 중에 리월량은 죽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기했던 이 리월량 의사 죽었고 또 며칠 안 지나 한 우한의 한 병원의 원장이 죽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원장이 죽었어 그 원장이 한 병원의 원장이야 어? 밑에 얼마나 많은 의료진들이 있고 그런 원장이 죽었다니까 오늘 또 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리월량 의사의 동료 리월량 의사의 동료 또 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죽었어요 이게 오늘 중국에서 제일 큰 뉴스입니다 우한의 의사죠 메이종민 이승 허치천 출시 리월량 이 전에 세상을 뜬 리월량이라는 같은 과의 선생님이다 라는 얘기인데 이 의사들은 죽고 싶어서 죽었을까요? 뭐 감기 한 개 치료 못해가지고 죽었을까요? 의사인데 하아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감기라고 얘기를 하고 유럽도 지금 어떤 일부 사람들은 감기라 얘기하고 마스크 쓸 필요 없다 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진짜? 감기로 의사들이 이렇게 죽어나진 않잖아 이게 오늘 중국의 제일 큰 뉴스 중에 한 개인데 마스크가 없어서 그런다고? 안심을 시키려고? 안심시키다가 이제 한국 꼴 나는 거야 안심시키 지금 온 세계에서 안심시켜주고 있는 나라들 그러면 한국이랑 이란 이 꼴 나는 거야 이란도 초반에 안심시켜줬어요 이 꼴 나는 거야 그나마 한국은 진짜 빨리빨리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진짜 빨리빨리 이렇게 확진자들 찾아내고 격리를 시키는데 다른 나라 이거 안 되잖아 그럼 한국 결과는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전염력이 또 어마어마하게 강하잖아 그렇다 치자 어? 중증 환자들이 있는 반면에 경증 환자들이 더 많다 라고 그렇다고 쳐봐요 당신이 경증 환자라는 거 그 보장할 수 있어? 누가 보장해? 아 나는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봤자 난 경증 환자일 거야 아 난 젊고 건강하니까 그걸 누가 보장해? 그리고 걸렸다 쳐 본인이 경증이라 쳐 그럼 본인이 걸린 상황에서 또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할 거 아니야 전염을 1초면 전염된다니까 같이 엘리베이터 탔는데 1분이면 전염이 돼 중국에서는 2초 감염도 나왔어 그럼 그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감염을 시켜줬을 때 그럼 부모님한테 만났으면 부모님 감염 시켜 드리겠지 그럼 부모님이 경증 환자라는 거 자신 있어? 지금 괜찮다 괜찮다고 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 쪽도 그렇고 좀만 지나보세요 진짜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지고 WHO에서 팬데믹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온 하늘 길이 다 끊길 거예요 그런 상태면 진짜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한 말 미래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한번 보자고 온 하늘 길이 다 끊긴 상태면 한국이 문제를 제일 빨리 해결할 거예요 한국만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나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뭐 다른 나라들은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아 그리고 한국보다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경리 공고를 하지 않거든 그냥 끌고 가버려 오늘 또 아 또 기사 그건 누구냐 또 누가 되게 유명한 분인 것 같은데 경리 공고를 받았어 자가 경리 공고를 근데 일본 여행 갔다 왔다며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국에서는 왜 이걸 상상을 못하냐 집 앞에다가 못 박아버리거든 어? 어? 밀접 접촉자야 경리 가자 그러면서 대문 앞에다가 못 박아버려 아파트 단지 대문 그 대형 철문 그거 용접 떼워버린다니까 그래서 중국이 한국보다는 바이러스는 훨씬 더 빨리 잡을 수 있어요 물론 국민들이 고통은 그건 우리가 뭐 그 고통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지 하지만 뭐 그냥 바이러스 잡는 것만 봤을 때는 한국은 공고를 하잖아요 아이쿠 밀접 접촉자시니까 2주 동안 집에 계세요 말 들어요 진짜 다 어른들인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아 나도 이거 봤습니다 의류에 외치며 마스크 나눠줬다 대구간 김보성 스스로 자가격리 아 그 형님 너무 웃겨 진짜 가서 마스크 나눠줬더만 막 트럭 위에서 막 자 리월량 리월량의 동교 메이종링 이성입니다 메이종링 의사 메이종링 의사도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진짜 단순한 감기였으면 의사들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뜰까 의사들이 어?